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또 소란스럽겠지만,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가고 말 것이다. 4월 7일 날 보궐선거 찬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겉으로 마치 반성은 한 듯한 그런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이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매체를 두고 보면 자세히 알겠지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아마 구렁이 담 넘어가던 식으로 좀 변하자는 의견이 당 내에서 나오더라도 그냥 뭉개버리고 그동안 왔던 대로 그대로 계속해서 갈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한 신문의 일면 톱 기사는 이런 전도를 예감이라도 하듯이 국민 86%는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당과 청은 국정기조 유지를 고집하고 있다. 이런 비판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침닭하시다시피 대개 정상적인 사람들이 취하는 정상적인 사고는 어떤 사건이든 사건이 터지게 되면 사건을 직시하고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고 또 원인 파악에 따라서 이런저런 변화를 시도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원인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상황을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은 거의 대다수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취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자 사건 수급습 방식입니다. 이 정도의 대패, 선거 참패라면 보통은 대통령이 민심 수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또 최소한의 언급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조치로서는 본인이 직접 국민들 앞에 나서서 민심의 준엄한 판단을 잘 받아들여서 시간을 두고 우선순위에 맞춰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발언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사고에서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전 지역에서 다 패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으로서는 인기를 바탕으로, 지지도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이라면 이보다 더한 위기가 없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대패를 대하는 첫 번째 반응을 보면 향후에 어떤 조치가 뒤를 따를 것인지를 짐작하는 일이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부하들 뒤로 몸을 은근설적 숨기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을 통해서 하나만한 몇 마디를 달랑 적어서 대변인으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문재인 정권을 응징하는 정권 심판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공병호 TV도 4월 7일 보궐선거 결과 발표와 함께 정권 심판이라는 그런 내용의 첫 번째 반응 보도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 심판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냥 다소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툭 깨워놓고 보면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고 더 직설적으로 보면 문재인에 대한 심판이다, 문재인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체의 그런 정치적 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솔직 담뼈 같은 표현을 사용하자면 문재인 심판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한 것도 아니고 박영선 후보를 심판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가 정말 고생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후보를 냈더라도 어떤 선거 전략을 사용했더라도 대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자체가 문재인을 심판하는 선거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직시하면 청와대가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사건의 수습, 참패 수습에 나서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모두가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본래 어떤 일이 잘못되면 책임자급인 리더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난 4년 문재인 정권의 거의 대부분의 문헌과 독선과 아집과 윗선과 거짓과 폭주와 내로남불의 중심에는 대통령 자신이 있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불만이 모처럼 이번 투표를 통해서 분출되고 만 겁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더러 억울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의 기반을 만들어준 사람들은 유권자의 지지입니다. 유권자들이 실상과 관계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 사실 자체를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를 마치 대통령 자신이 강 건너 불을 보듯이 하는 것은 그것은 곧바로 청와대 대변인으로 하여금 하나만한 이야기 몇 자를 적어서 발표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뜻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늘 문 대통령에서 갖는 아쉬움은 이렇습니다. 늘 뿌연 안개처럼 맹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르면 옳다. 털리면 털리다. 이렇게 맹악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이 없습니다. 늘 의문하다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또한 문제가 생기면 좀처럼 정면으로 직시해서 문제를 정직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면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아래 사람들을 앞장세워서 대충 그냥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동안 숱한 잘못을 했더라도 사람들은 대부분 지도자가 은퇴할 때 마지막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지막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앞부분을 대개 가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더라도 마지막의 엉망이면 사람들은 마지막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마지막 부분이 좋으면 사람들은 마지막 부분을 기억합니다. 이제 1년 남짓 남은 기간 동안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정책을 수선하는 그런 모습을 적극적으로 대통령 자신이 나서서 보여야 될 것입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국가가 자신의 재산을 약탈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민심에 표출된 것은 부동산 정책과 세금 정책에서 큰 방향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특유의 고집 불통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분노가 겹겹이 쌓여가는 사람들에게 재임 중에 남은 선거는 물론이고 재임 이후에도 그 하사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그런 걱정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할 것입니다. 너무나 원론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지키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